하이 세 세 네 지금 당신 두 명으로 보이거든요 더블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거 여기서 땄죠 다 들어갔죠 힘드네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저는 고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거다 너하고 너가 강아지라 생각해? 아니요, 저는 사람이죠 맞네 저는 사람인데 굳이 외형을 따지자면 강아지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강아지 중에 어떤 종? 시골에 자부정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기겠는데 가끔 이기겠는데 Let's go, let's go 3, 2, 1 GO! 진짜 기대다 너무 귀여워 와우, who is it? Oh my god, oh my god 뭐야? Yes, sexy guy 진짜 저 사람이 나오면 나이트메어 그 자체지 나이트메어 나구나, 나 나였구나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왜 제 영상이 많죠? 너를 좋아하시나 보지? 왜이래 나한테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3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하나 둘 셋 1, 2, 3 아니, 변경은 그렇다 진짜 연준이 형 이거 뭐예요? Run out 와, 다 자기 파트였어 둘 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우저 러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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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자기 파트했어 이것도 뭐하는 거야? 너네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콘서트 때 일저 루저 이렇게 했어요? 킹카이 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멘트가 사랑스러워서 제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네요 마이 베이비 마이 베이비 제가 어거스트 디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거스트 러쉬 어거스트 러쉬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처음 왔어요 제가 왔고 이름이 뭐야? 그래서 태현이 형 태현아 저기 종이 보여? 저거 보고 와봐 이래요 딱 보고 와요 그러면 1등 누구라 되겠어? 최현준 다음 거 춤 1등 누구라 되겠어? 최현준 그러면 어 그게 형이야 어 그게 형이야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은 기억 붙이고 TXT 연준이 형이라고 해놨는데 기억은 이제 궁금하니까 Bombastic Side Eye 어 그렇죠 ER 압 으흑 핀색 해가지구 생각 PrepareOULDEN 중요한 느낌 Reality 무슨 느낌이야 어때요? 이 부분은 진짜 무섭게 된다 진짜 무섭게 된다 꿈속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아 오케이 형도 형 형 동ground 부분은 생각보다 자극병은 아니지만 약간 이 intensif 1. 2. 2. 1. 안녕하세요 오 왜 이렇게 너무 예쁘다 형이 더 예뻐 야 너가 더 예뻐 왜 이렇게 칭찬을 멤버 한 명에게 볼 뽀뽀 아니 그런 거 말고 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형으로 할 건데 좋아 어 No, don't go Don't go 설렘이 왜 그래 나 진짜 마이 Meanwhile I am disgusting 너 막상 봐 하니까 좋다잉 그럼 침발도 같이 벗겨줬어요 아 귀여워 오히려 벗고 있는데 우와 저 진짜 침발들이야 ㅋㅋㅋㅋ recognition 신전기 Baby 와이프 여러 가지 집중 약간 걸려 약간 걸려요 더 하얀 게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scarlet 오르바리 오르바리죠 오르바리 더 이쁘게 있겠네 아우 저도 그때 너무 부족했고 뭐 하여튼 다 부족했었지만 네 좀 취했나 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왜? 좀 취했었어 기분 좋아하고 잠시만 얘기하는 기회 한 번 주세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심이에요 왜냐면 이 그냥 이런 모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 왜 보세요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귀엽잖아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여기 여기 해봐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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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형 해 형 형 아 연준이는 진짜 형 형 괜찮아 형 어 너 안 괜찮아 어 아 잠깐만 모아한테 한마디 해 모아 안녕 안녕 유학 갔던 형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좋았나요? 썩 좋진 않았어요 원래도 재수 없었는데 좀 더 재수 없어지긴 했더라고 쟤 진짜 더 맞아야겠다 히 킬 됐어 근데 이거 농가한테 맛있겠는데 근데 나 이거 처음 치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빠도 처음 실력 같긴 해요 창가 방패에서 헤이 브로 헤이 브로 헤이 브로 수빈 수빈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고? 응 아 진짜 물어봐 놓고 대답하기 전에 대꾸하는 건 어떤 때 하는 건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수빈이 무시하고 싶었어 너무 나한테 재수 없게 하니까 사극 말투로만 말하기 뮤지컬 말투로만 말하기 뮤지컬 말투로만 말하기 날라 판타지 날라 판타지 어브웨이는 우리를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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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야 근데 너 백만 원 더 드려줄 수 있냐 사랑하는 친구한테 너 지금 민심이 되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니까 말 잘해야 돼 가능하지 더 죽여 장비나 사랑해 왜 사랑한다고 왜 사랑해 너 사랑하면 안 돼 이거 사랑할 수 있잖아 나도 사랑해 오 네 너 설렌다 너무 설렌다 동준아 사랑해 왜 이래 갑자기 나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왜 이래 갑자기 네가 더 손 많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에 대해서? 귀여움 깜찍 못 자 나도 그렇긴 해 너 남편이지? 이렇게 잘 뺏는 거 보니까 마음도 뺏었겠네 이거 이기면 좋은 게 뭐가 근데 잘 어울려 뭐가 잘 어울려? 되게 기분 나빠해 야 뺑지한테 왜 그래 짱 맞는데 짱이네 짱이네 이렇게 지금 해봐요 이기면 좋은 거 끝난 건 명자에 뽀뽀 이런 거 어때? 뭐가 잘 어울려 타면서 제일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예요? 저 딘텐도 부서졌을 때 근데 만약에 휴닝카이가 아니잖아? 어 그럼 내가 명자랑 결혼할게 그런 거야? 결혼할게 이런 말 한 번 하면 안 돼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보인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못 됐네요 다들 진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